되게 빡쎄지 호그는 한 번 타야지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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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축이 많네 상대편에 그렇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몇 분의 호그 식을 샀다고? 그건 뭐야 붕비 썼떼? 뭐 호그는 붕비 썼떼 팔았으니까 음 붕비 쎄 아 목이야 뺨 뺨 뺨 뺨 뺨 뺨 뺨 뺨 아우 컬링 요기 맵이 안 바뀌었죠? 적 지나간 걸 일단 노립시다 적 지나간 걸 일단 노립시다 아 요 맵 바뀌었지? 아 맞아 맵이 바뀌었구나 아 못보지 이제 나 너무 옛날 맵을 생각하는데 지금 빠른 점령? 나쁘지는 않은데 하나 둘 셋 아유 씨 예측 실패 까비 서로 못 맞추네 으흐흠 연사랑은 내가 더 빠르지 롱 아우 씨 중앙에 미디엄이 하나 들어갔는데 저거 아군이 잡아주겠죠 어 도와줘야겠다 너무 뒤에서 놓은 것도 좀 그렇네 왜 탄 한번 빼줘? 야 내가 탄 빼주려고 했는데 잘못한 라인 메탈까지 라인 메탈까지 내가 대신 갈게 3픽 이거 잘하면 라인 밀리겠는데 좋구요 어트랙 일단 최대한 버티자 이거 좀 위험하겠다 좋구요 라인 빼야될 듯 라인 빼야될 듯 야 튀어 이거 안되겠다 좋구요 도탄 됐습니다 으허 이거 빼 빼 빼 빼 빼 못이겨 못이겨 치세요 뒤에 병력이 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커버를 쳐줘야돼 아 아이씨 쟤 뭐냐 왜이렇게 저돌쪽이야 허싱 살았지 에스위로이 아 트랙 안맞아 개아깝네 근데 이거를 쓰읍 지금 쇼부를 보기에는 쇼부를 보기에는 야씨 아굴라인 이거 버텨줄 수 있으잖아 헐 이게 아마 우리만 남았잖아 결국에 이게 인비야 치 쟀네 그래 사이즈가 패배네 그러면 어떻게든 버텨야지 헐다운 좋구요 박자 오케이 좋구요 떼기 땜벼라 오빠 아직 죽지않았다 넌 혼자임 치 아아 트랙 안나갔으면 살았는데 쓰읍 아깝네이 아이쿠 아이쿠가 더잡을 수 있었는데 두 마리 정도는 돈은 한 8만원 벌었겠지 에게게 얘 왜이렇게 돈 못벌어요 뭐지 아이쿠 아이쿠 개쓰레기나 보고싶에 어 프링클 문자가 왔는데 뱅 오